자 접속사 파트 등위접속사는 포커스 67에만 나오구요 그나마 등위접속사의 내용도 조금 특이한 내용입니다 그냥 AND BUT OR SO 등위접속사 뭐가 있다고요? 등위접속사 뭐가 있다고요? AND BUT OR SO? AND BUT OR SO 아 OR SO OR SO 한꺼번에 한거군요 AND BUT OR SO 4개는 등위접속사인데요 그냥 AND BUT OR SO가 아니고 명령문 플러스 AND하고 OR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포기해서 골라라 그래서 WAIT 뜻은 뭐고 루즈웨이트 루즈웨이트 뜻은 살빼다 그래서 웨이트의 뜻은 살 무게 체중 동사는 동사는 요렇게 생겼구요 어떻게 읽습니까? WEIGH 라고 읽겠죠 WEIGHT가 아니고 WEIGH 그리고 뜻은 특이한 뜻입니다 무게가 무게가 얼마나 많아가다 I WEIGHT 60KG 이런식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체의 무게를 표현할때 IT WEIGHS 아우 뭐 연습공책이라도 안 꺼내놔도 상관없어요? 아 아무것도 없다 대단한데 동사는 동사는 공책도 동사는 공책 가져올 바에 책 가져오겠다 그렇지 동사는 동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동사는 알겠습니다 비트 아주 그냥 동영상학습에 최적화된건가요? 그것은 뭐 1톤 무게가 나간다 이런식으로 쓸 때는 IT WEIGHS 여기 S 붙입니다 IT WEIGHS 뭐 ONE TON 이런식으로 1톤 무게가 나간다 이런식으로 쓰이는 WEIGH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LOSE WEIGHT 에 반대되는 표현은 GAIN WEIGHT 죠 그럼 GAIN WEIGHT 의 뜻은 살찌다 겠죠 그렇습니까? LOSE WEIGHT GAIN WEIGHT 자 그 다음에 LESS 의 반대말은 뭔가요? 음 아무 조사 안해왔어 계속 쓰고만 있어 얘기하는게 없고 MORE 겠죠 MORE LESS 는 뭐의 비교급이야? LESS 는 LITTLE 에 비교급 최상급은 LIST였죠 L E A S T LITTLE LESS LIST MORE 는 MANY하고 MUCH의 비교급이었죠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뭐 이런것까지 다시 다 가르쳐줘야 됩니까? LITTLE LESS LIST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ok, right now는 뭔 뜻이야? 지금 바로, 지금 당장, 그래서 right now하고 같은 표현은 at once, immediately, 영영풀이할때 만나봤을겁니다, immediately, at once, 그래서 right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여기는 right은 지체 없이, without hesitation의 뜻이다, ok, 요런것들 조사해오라고 하겠구요, it lasts and you will lose weight 하면 되겠죠, 좀 이따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얘기하겠죠, 그리고, ok, 이 문장 해소하면 무슨 뜻이다? 전체 문장 해석하면, 더 적게 먹어라, 그러면 너는 살 빠질 것이다, 뭔 그리고는 뭔 그리고야, 더 적게 먹어라, it lasts, 그러면, and you will lose weight, 그 다음에 run away right now, 지금 당장 달아나라, or, 그러지 않는다면, you will be caught 하면 되겠죠, you will be caught, 너는 붙들릴 것이다, 잡힐 것이다, by the bear, 그 곰에 의해서, 곰한테 붙잡힐 거야, 좀 이따, 요 부분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얘기하고, 문장 전체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얘기하겠죠, 오케이, take a taxi, 택시 타라, 그러면, you will be on time, 너는 뭐 할 것이다?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다, 여기, b가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있을 것이다, 이 말인데, 제 시간에 있을 것이다, 우리말 쓸게 하면,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다, 오케이, 전체적으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워드, 오케이, it lasts, and you will lose weight, 하고, 문장 전체, 아 이거 탐모스트 켜놨구나, 내가, 이럴 때, 얘도 탐모스트를 키면 어떻게 될까? 탐모스트를 끄자, 콘시티, 아이고, 잘못된다, 음, 콘시티 했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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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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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아, 포커스를 놓으러 갔어, 자, 이제 됐다, it lasts, and you will lose weight, 하고, 같은 표현, 돈이 뭐가 가능하겠니? 자, 이거는 내가 아까 전에, 하겠다 그랬을 때 생각해놔야 되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구요, 뭐도 가능할까, 이것도 같은 뜻이겠죠, unless you eat less, you will gain weight, 그렇죠, 이 표현도 같은 표현이 있죠, 만약 네가 더 적게 먹지 않는다면 너는 살 찔 거야, 만약 네가 더 적게 먹는다면 너는 살이 빠질 거야, 전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짓 왜 하고 있다, 다음 중 미추신 문장과 같은 의미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같은 뜻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you will be caught by the bear, 이 부분만, 같은 표현 해보라 했는데, 어, 성모, 뭐가 같은 표현일까? 어, 저, you will be catched by the bear, 캐치드가 이 세상이 어딘지 모르겠다, caught겠지, you, 아, I will catch you, the bear will catch you, 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쵸, you will be caught by the bear, 하고, the bear will catch you, 하고 같은 표현이라는 건, 무슨 문법이야? 수동태 능동태 문법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f you run away right now겠죠, if you run away right now, you, 뭐하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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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Z, 아, 헉, 나 환장하겠네, 음? 초 6이야? 아니지, 저 정도면 유치원생이지, if you run away right now, 만약 이가 지금 당장 탈아난다면, 너는, 곰에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you want to be caught by the bear, 하고 같은 표현이겠죠, 이외에도, 뭐 같은 표현은 많을 거구요, 그 다음에 if you take a taxi 겠죠, if you take a taxi, you will be on time, 그 다음 밑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Be quiet and you can listen to this music. 그래서 해석하면 뭐? 조용히 해라. 그러면 너는 이 음악을 들을 수가 있다. 같은 표현. 같은 표현. 그러면 Don't move. 움직이지 말아라 or 그러지 않는다면 the bees will attack you. 너를 공격할 것이다. 움직이지 마. 그러지 않는다면 The bees will attack you. The bees will attack you. 하고 똑같은 표현을 you로 시작한다면 어? 이거 안 배웠어? 오케이. you will be attacked by the bees. 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 끄덕끄덕의 의미는 뭔데? 내가 유으로 시작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안했나요? 알았어. 이거 몇 형식이야? 삼형식이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가능하겠죠. 모든 삼형식이 다 수동태가 되는건 아니죠. 그쵸? 모든 수동태가 다 수동태가 되는건 아니죠. 모든 수동태가 다 수동태가 되는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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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어 몇정식이야? 3인원씩 속태로 바꿔봐 어, 그럼 워드레스 워드레스 3이거 하나도 없구요 이렇게 표현할수 없다고 그랬죠 그쵸? 음 이런식의 동사 대표적으로 시험문제 많이 나오는거 뭐 resemble appear appear는 아예 appear나 happen이 들어있는 표현들이 수동태가 안되는 이유하고 resemble하고 become have가 have가 들어있는 표현들이 have가 소유하다란 뜻일때 라는 뜻일때 수동태가 안되는 이유는 다 수동태가 안되는건 똑같지만 수동태가 안되는 이유가 다릅니다 얘들은 소유의 표현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구요 become이 소유의 뜻으로써는 뭐하다란 뜻을 갖고 있었죠 에? 담따? 그럼 resemble은? 아 become이 어울린다고 resemble 그쵸 become이 어울리다 라는 뜻일때 the short hair becomes you 하면 뭔 뜻이라고요? 짧은 머리가 너한테 잘 어울린던데 이런 표현이라든지 I resemble my father 라든지 I have a book 이런 표현들은 수동태로 표현할 수가 없다 왜냐? 얘들 속에 전부 다 소유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resemble은 닮다인데 닮은 외모를 뭐한단 얘기야? 갖고 있다는 뜻이구요 become은 어울린다는 뜻을 풀어보면 어울림을 가진다 잘 어울림을 소유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은 삼형식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태가 안된다 했구요 appear not happen 이 들어있는 표현들이 수동태가 안되는 이유는 왜? appear 뜻이 뭐야? happen은?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래서 appear not happen이 왜 수동태 표현이 안되나요? appear not happen이 왜 수동태 표현이 안되나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얘들은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몇 형식 동사다? 일형식 동사다 음 음 he appeared 그가 뭐했다? 나타났다 이 뒤에 덧붙일 수 있는 건 무엇 이라는 또는 누구라는 의미의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다 그는 나타났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 something bad happened something bad happened 뭔가 something terrible happened 끔찍한 무슨 일이 발생했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얘들은 일형식 동사들이라서 수동태가 안된다 오케이 수동태 뭐 어차피 학교에서 시험쳤으니까 이제 몰라도 되는 문법이죠 그렇죠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도 되죠 고등학교 때는 수동태 이런거 가지고 시험 문제 안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want fix your meal Wash your hands or I want fix your meal 오케이 1,2,3,4,5 해 오라 했는데요 사형식이죠 그래서 여기에 fix의 뜻은 뭐가 어울릴 것 같아요 더럽힙니다 더럽힙니다 뭐에 의미로 사용됐다 give 의 의미로 사용됐다 I want give you a meal 난 너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거다 이러고 있죠 I want fix your meal 난 너에게 식사 a meal 하면 식사죠 식사를 주지 않을 거야 Wash your hands 손 씻어라 or 손 씻지 않는다면 I want fix your meal 난 너에게 식사를 주지 않을 거야 먹을 거 주지 않을 거야 손 안 씻으면 먹을 거 안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구요 오케이 이 문장 전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 관광 오셨어요? 어? If you move, the bees will attack you 하고 같은 뜻이겠죠 Unless you move Unless if you move, the bees will not attack you 하고 같은 표현은 unless로 똑같이 전달하고 싶다면 Unless you move The bees will attack you Unless you move 만약 네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The bees will attack you Unless you move 벌들은 너를 공격할 것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공격할 것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공격할 것이다 OK. Unless you move 로 같은 표현 한다면 Unless you move, the bees will not attack you 하고 같겠죠. OK. 그래서 이거랑 같은 표현이 뭐라고? If don't move 이딴 표현이 이 세상에 어디 존재하나? 아, if가 접속서 하면 주어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 없이 넣는 표현 아냐? if you move 어? 어? 맞잖아. 움직인다면 어... if you move 어? if you move 뭐? if you move 더 비즈 어? 아? would not object you 어? 어? 같은 표현이고 같은 표현 어? 어? unless you mov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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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얼레스가 접속서라고요! 그래서 뭐 꽂혀봐 그거는 너씨의 눈을 끊어서 잡아야돼 접속서라고요 접속사 아까부터 너 계속 유 안넣고 있지 않냐? 어? 그래서 내가 접속사라 그랬지 어? 뭐 알아서 홍보하세요 뭐 내가 뭐 대학가는 것도 아니니까 어? 뭐 종이라도 드려요? 뭐 집에서 할꺼니까 지금 안들어도 돼요? 어? 그래서 매뉴얼이 뭔가요? 사용설명서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If you read the manual 만약 니가 사용설명서를 읽는다며 You will understand what to do 너는 뭐 할 것이다? 이해할 것이다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표현은 Read the manual 하면 되겠죠? And You will understand what to do 사용설명서를 읽어라 자 그러면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할 것이다 Read the manual and you will understand what to do 그래서 what to do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What to do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다른 의견 있나요? 다른 의견 있나요? 두명은 의견 얘기했고 아이고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미쭈구고 뭐라 그래요 예를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겠죠 뭐 물음표 붙일 일이 있습니까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니까 What you should do로 바꿔 쓸 수 있겠죠 If you read the manual You will understand what you should do Read the manual and you will understand what you should do 네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라는 것 오케이 그래서 you will understand what to do 1,2,3,4,5 3형식이죠 그 말은 예를 보고 what to do를 보고 우리가 문법 시간에 뭐라고 불렀고 의문사 플러스 to do라고 했고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명형부 하면 늘 무슨 적용법이고 늘 명사 적용법이고 그러니까 목적어 명사라면 뭐 따져요 아 얘가 명사 적용법이네 하면 뭐 따집니까 어 따지죠 주어 보어 목적어 중에서 뭐의 역할을 하고 있고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얘가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항상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으면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야 무슨 시절이야 명사절이라고요 간접 의문문은 그래서 내가 이 앞에 접속사 파트를 시작할 때 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었냐면요 명사절이 있는데 이 교재는 지금 뭐만 얘기하고 있다 덴만 얘기하고 있는데 덴말고 덴말고 모두 간접 의문문도 명사절이다 그랬구요 간접 의문문 중에서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무슨 뜻의 if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의 if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i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eather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weather 날씨하고 스펠링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그때 됐습니까 오케이 문법은 서로서로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배운 문법과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 그리고 앞으로 배울 문법들의 연관관계 연결을 이제는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f you don't hurry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you won't have time for breakfast 너는 아침 먹을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아침 먹을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보이구요 여기에 그러지 않는다면 을 쓰면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그럼 뭐해라 그러지 않으면 아침 먹을 시간이 없을 거야 우리말로 뭐해라 해 여기에 뭐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아침 먹을 시간이 없을 거야 그래서 뭐 여기다가 우리말로 뭐라 그럴래요 뭐해라 뭐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아침 먹을 시간이 없을 거야 오케이 우리말로 서두르지 말아라 하면 되겠죠 서두르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아침 먹을 시간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에 우리말로 뭐라고 할지를 내가 계속 묻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할지 계속 묻고 있습니다 서둘러라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이란 말을 더 풀어서 얘기하면 서두르지 않는다면 이겠죠 여기에 우리말로 서둘러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아침 먹을 시간이 없을 거야 겠죠 그래서 여기 못 쓰면 되겠다 hurry or you won't have time for breakfast 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좀 어색하지마 뭐도 가능하겠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약간 비아냥되는 표현이겠죠 서둘리지마 그러면 너는 아침 먹을 시간 없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것보다는 서둘러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아침 먹을 시간이 없을 거야 hurry or you won't have time for breakfast 같은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이니까 여기는 그냥 영어로 바로 씁시다 여기 뭐 사용될 예정입니까 end 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요 조심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이 접시를 깨뜨릴 것이다 여기 영어 바로 쓰면 되겠죠 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찍 일어나 자 그러면 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을 뭐 w로 시작할까 g로 시작할까 w wake up early end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u 오케이 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입니다 무슨 시제 미래의 시제 능력이죠 그렇죠 will can do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뭔 내는 내야 wake up early and you will be able to do 너는 미래의 시제 할 수 있을 것이다 will 하고 can 을 같이 쓸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쓰는 게 뭐야 will be able to much work 뭐 much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이런 much는 보통 의문문이나 또는 부정문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평소문에서는 much 말고 뭐가 선호된다 allowable 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wake up early get up early and you will be able to do allowable work 됐습니까 이거 말고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없습니까 미래 능력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시 한번 까먹을 때 됐으니까 말씀드렸고요 미래 능력 어떻게 표현한다고? 뭐 미래 능력 미래 능력 미래 능력 미래 능력 미래 능력 오케이 조심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이 접시를 깨트릴 거야 be be careful or you will break this 뭐 plate 하든지 아니면 뭐 dish be careful or you will break this plate 됐습니까? 뭐 이거 이거 안 돼요 없습니까?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됐인데 여러분들은 2학년 2학기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됫만 됫도 완벽한 문장을 겁만드는 됐이라는 별명으로 배웠고 접속사라고 했으니까 누가 다 두 번 써야 되는 거 제발 좀 기억하시고요 됐습니까? 접속사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거 접속사 문법에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관통하는 주요 문법 CJ의 일치 됐습니까? 하지만 마치 CJ의 일치가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부분이 두 가지 영역이 있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됫도 있지만 명사절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모두 있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명사절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도 있다 뭐라? 간접 다섯글자구나 간접의문문도 무슨절이다 명사절이고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플러스 투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무슨 투두든 없다 무슨 투두든 무슨 투두든 없죠 왜 투두든 없죠 왜 투두로 표현해야 될 것들은 전부다 뭐로 표현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부다 간접의문문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다 Why to go there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라는 표현 Why to go there 로 해야 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된다구요 Why to go there 해야 될 표현은 Why I should go there 뭐 상황에 따라서 Why you should go there Why he should go ther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다 자 자 그래서 생략 가능한 부분에 관로하라고 했구요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무엇은 우리말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무엇은 우리말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말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무엇은 우리가 지구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지구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은 확실하다 우리가 지구를 구해야만 한다라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은 확실하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무엇이 확실하니? 라고 물어봤겠죠 이 대답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누가 지구를 구해야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가 되겠죠 오케이 이 덩어리는 무엇이 확실하니? 가 될 거구요 자 그래서 확실합니다 It is certain That We should save the earth 그래서 대세 발로 할까 말까 어 안 해야되요 안 해야된다 안 해야된다 아니다 해야돼요 해야된다 오케이 그러면 네가 해야된다면 왜 해야되는지 그니까 생략할 수 있다면 왜 생략할 수 있는지 생략할 수 없다면 왜 생략할 수 없는지 얘기해주세요 좀 이따가 됐습니까? 해야된다고 From that It is certain that It is certain We should save the earth 그시 대시겠죠 도박도박 써드릴까요 이제 내가 대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소리를 내고 있잖아 네 뭐해 중학교 2학년 수업이 알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한다고 믿는다 누가 나는 무엇을 오케이 그래서 나는 믿는다 I believe that we should change the world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뜻은 관로할까 말까 관로한다 그러면 네가 너는 관로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왜 한다면 왜 생략할 수 있는지 생략할 수 없다는 생각이며 왜 생략할 수 없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업에 참여를 해 계속 보고 있어 계속 땅만 쳐다보고 폼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요 네 뇌를 쓰라고 내 뇌는 그만 좀 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 칼질합니다 무엇은 좋은 소식은 다 전이 그 마른 기능주에 참가할 것이라는 것 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good news is Death John Lee take part in the marathon rac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이 Death은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네가 생략할 수 있는 이유 또는 생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생략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그나저나 take part in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던가요? 이건 니네 너네 내신 데뷔할 때 이미 지나간군 뭐라고? Join 또는 Join in Join the marathon race Join in the marathon race 또 뭐라고요? 프레넌트? 프레넌트 쓰고 싶어? 그럼 Will be 프레넌트 at Will be 얘를 바꿔쓰는데 P로 시작하는 거 프레넌트를 쓰고 싶으면 Will be 프레넌트 at the marathon race Will be 프레넌트 in 이 낫겠다 이 말 Will be 프레넌트 in the marathon race 뭐 Participate in 이 있었죠 Participate in Join Join in Be 프레넌트 at 전부 다 뭐하다 참가하다 참석하다 Be 프레넌트 at Participate in Take part in Join in Take place 는 무슨 뜻이고 Take place 응 Take place 는 무슨 뜻이고 다 적어주고나서 조사해오라 그러는데 왜 생전 처음보는 사람 같은 표적을 늘 짓니? 응? 이것도 지나간거죠 내신 데뷔할때 뭐 다 뭐 이런거 같으면 미리 뭐하러 조사해오라고 시킵니까? 응? 해픈 어퀄 발생하다 Take part in 참가하다 Take place 발생하다 중학교 2학년이면 필수 암기 수거입니다 뭐 몰라도 되구요 모르고 틀리면 되지 뭐 자 자 그래서 이거 누가 하기로 했더라 대슨 설명 성공하기로 했나? 일본 대슨 네 아 일본 니가 설명하기로 했어? 어 이 대슨 생략할수 일단 있다 없다? 생략할수 없다? 왜 왜냐면 이 대슨 겁만드는 대슨 어 겁만드는 대슨 생략할수 없다 그래 그러면 싹 다 생략할수 없네 그치? 그치? 이거는 그러면 뭐한 대신데 겁만드는 대시야? 이거는 뭐한 대신데 어? 겁만드는 대시라서 생략할수 없다고? 도대체 나는 여태까지 어따 대고 얘기를 설명한거니? 어? 제가 의자한테 설명했어 내가 여태까지? 어? 어? 야 의자한테 설명 이정도 설명해서 의자도 있는데 풀겠다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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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네 선임이 너한테 이런 설명을 나 정도까지 안해주겠지 그전에 그냥 때리고 말겠지 그냥 어? 야 이 새끼야 이거 이렇게 하라고 몇 번 얘기했어 이러면서 어? 어? 크 군대에서 아직도 폭력이 안 사라지는 이유가 이런건가? 어? 폭력은 안 좋은거죠 사람이 왜 사람을 때려 그래서 겁만드는 대시라서 생략할수 없다? 어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 어 뭐 다시 설명할게요 뭐 니들이 다시 설명하라니까 내가 흠 흠 흠 흠 생략할수 없구요 이유는 얘가 무슨 절로써 일단 대시 명사절을 이끄면 생략할수 있는 가능성 몇 퍼센트? 50%죠? 생략할수 있어 없어? 왜 없는데 아 명사절이라서 그럼 이건 형 무슨 절인데? 그래서 뭐 생략 할 수 없어, 그러면? 이번에 생략 할 수 있어. 왜? 음, 이거는? bredfin 왜? 오케이 이제 마지막 설명이야 어? 명사절이야 생략할 가능성 50%야 충족시켰어 겁만 드는 대시면 생략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어? 니들 내가 수업할 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욕법이면 야 이거 명사적 욕법이니까 그 다음 뭐 따져야 된다 그래 어? 뭔가가 명사적이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따지는 게 뭐야? 너는 지금 이거를 섞어서 얘기하고 있어 어? 명사절이면 이게 뭐 얘기라 했어? 이게 무슨 재료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명가가 뭔가가 명사면 뭐 따지냐 무슨 언지 따지지 않냐 명사가 할 수 있는 언은 무슨 언야 주어 도어 목적어 이거는 이건 재료고 이건 역할이라고요 어? 얘는 지금 주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 못한다고요 무슨 뭐 겁만 드는 대시라서 생략할 수 있니 없니 이딴 소리가 어디서 쳐기어 나옵니까 어? 여기 겁만 드는 대단 아닌 거 있어 어? 다 명사절을 이끄는 대신데 어? 명사들을 이끌고 있지만 주어라서 안된다고요 주어라서 생략 못한다고요 I believe that we should change the world 얘는 똑같이 명사절인데 무슨 언야 목적어라고 당연히 생략할 수 있다고 야 니들 시험문제 다음 중 다음 대중 생략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하는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뭐 어떻게 맞출 거야? 그냥 깬 또로 맞추는 거야? 어? 생략할 수 있는 대신 뭐가 있어? 그게 다야? 생략할 수 있는 대신 뭐가 있어? 혈명이 어? 50% 부족해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 가능하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목적어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고 겐 또로 맞출 거야? 어? 오늘은 얘가 왠지 맞아 보이는데 동그라미고 얘는 오늘 왠지 기분상 틀려보이는데 X표시하고 뭐 이렇게 시험 문제 푸는 겁니까? 어? 아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아 저는 아니요 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 이제 했으니까 어? 몇 번 했어요? 내가 몇 번 한 거 같아 처음 몇 번째 들어보는 거 같아 내가 했단 얘기 말고 니가 몇 번 들어본 거 같은지 한번 얘기 들어보자 응? 응? 이 설명 몇 번쯤 들어본 거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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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쯤 들어본 거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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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본 거 같긴 해? 진짜로? 응? 응?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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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찍어 둘 중 하나인데 뭐 생략할 수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냥 찍어버려 생략할 수 있어? 어? 생략할 수 있어? 목적어죠 그쵸? 뭐 니가 좋아하는 뭐 수업방식 그거잖아 어? 이게 보어다 목적어다 어? 주어다 이게 주어라서 생략 뭐 할 수 없다 보어니까 생략할 수 없다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문법적 용어로서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거 너 내가 수업문제 풀때 이게 왜그런지 설명하라 그러면 내가 설명했는거 하도 얘기 안하고 학교에서 들었는거는 얘기 잘 하더라 그래 좋아 좋은데 뭐 쉽고 그래 뭐 보어라서 생략 못한다 주어라서 생략 못한다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 있다 뭐 그것만 알면 뭐하는데 뭐가 주어고 뭐가 보어고 뭐가 목적어진지를 모르는데 어? 생략할 수 없겠죠 보어니까 뭐 이딴 잔소리 이제 안하겠으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이렇게 아무리 소리 지르고 용쓰고 해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 할놈이 하겠지 뭐 헤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That koala's sleep That koala's sleep for about 19 hours a day is a fun fact 하고싶은말이 뭔가요? 계속하면 계속하면 응 오케이 그래서 어바오 바꿔쓸수있는건 뭐다? 응 바꿔쓸수있는건 뭐에요? 어라운드 그래서 바꿔쓸수있는게 뭐냐고 응? 바꿔쓸수있는거 뭐에요? 어라운드죠 내가 이거를 지금 적었나요? 얘랑 같은 뜻인거 조사해요라는거 어? 내가 지금 이거 조사해요라고 썼어요? 지금쓰고 지금 물어본거에요? 어? 그러면 응? 아 참 말안하기로 했지 어를쓰는 세가지의 이유중에서 에브리데이신 온거죠 뭐 조사해온 사람들은 알아서 쓰세요 에브리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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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대략 열아홉시간 동안 코알라들이 주무신다라는 것은 재미있는 사실이다 오케이 그래서 같은 뜻이 되도록 표현하며 여기에 예를 끊어있게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 별로 안좋아하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바꿔준다? 그렇죠 it is a fun fact that koalas sleep for about 19 hours a day 이런식으로 표현하겠고 그래서 이 death은 이 death이야 생리할 수 있어 없어 뭐라고? 생리할 수 없다 왜? 주어기 때문에 생리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death blue whales are the largest sea animals is true 그래서 이거 뭐 흰수연 긴 긴 고래 뭐 파란 고래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흰수연 긴 고래가 가장 거대한 태양 동물이라는 것은 사실이란데 뭐 이렇게 생긴 거 누가 다 그리면 주어가 길어지니까 it is true that blue whales are the largest sea animals 이런식으로 표현하고 이걸 보고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때 it을 보고 몇 번 it이라고 배웠고 3번이라고 배웠고 다른 걸로 바꿔 대체할 수 있는 건 뭐로 대체할 수 있다? 됐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가주어 됐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됐으로 바꿔 쓸 수 있죠? 됐으로 바꿔 쓸 수 있죠? 난 가주어 됐이란 걸 가르쳐 준 역사가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that this food has gone bad is certain 오케이 해석은 뭘까요? 이 음식이 상해버렸다는 것은 확실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여기다 밑줄 긋고 응 뭐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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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요? 그 얘기는 누가 모릅니까? 어? 뇌 중에 뭐냐고 묻는거지 어? 뇌 중에 뭐냐고 묻는거지 완료 그런데 전부 다 무순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뜻은 몇 개? 없다 없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굿 배드 왜 써놨지 굿 배드는 아 시 브로커 시 브로커 렉이 굿 뉴스야 배드 뉴스야? 배드 뉴스야? 배드 뉴스다 그러면 잊어 피리가 무슨 뜻일까요? 뭐라구요? 참 안 된 일이구나 라는 얘기를 할 때 참 불쌍한 일이구나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완성시키면 잊어 피티 델 시 브로커 허 렉이구요 오우 이 문장이 나왔어 이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몇번째 델을 가르쳐줄래 순서냐 하면요 이게 8번 델입니다 델 델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까지 몇가지 델을 배운다 그랬죠? 8가지 델을 배운다 했죠 사실 이 델이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델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달라요 얘가 8번 델입니다 It's a pity that she broke a leg 안된 일이다 그녀가 그녀의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은 됐습니까? 자 자 8번 델이 뭔지 이따가 소개하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sure 대신 쓸 수 있는건 뭐가 있다? I'm certain I'm sure 그래서 이 표현 완성되면 확신 표현하기로 합니다 I'm sure that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m sure 나는 뭐한다? 확신한다 네가 다음번에는 더 잘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델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I'm sure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얘는 목적어는 아닌데 마치 목적어처럼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어도 아니구요 주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생략합니다 얘는 언미에 따지면 형용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델은 목적어처럼 거의 어순상 주어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처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목적어는 아니지만 생략할 수 있는 델입니다 I'm sure that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자 It's a pity that she broke a leg 자 여기에 피티 품사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얘 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이게 안된 일 불쌍한 일 이란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델을 보고 뭐라고 하냐 물론 겁만드는 델이긴 한데요 겁만드는 델에서 조금 다른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의 델 동격의 델 동격의 델 자 동격의 델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에 자주 만나게 될 건데요 왜 자주 만나게 될 거냐 하면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이게 왜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에 자주 출제되느냐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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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감이다. 자 그럼 각각 말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 누가 얘기했더라? 돈인가? 어. 이거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죠? 태양계 태양계 솔라 시스템 익스플레인 설명하다 목적어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생략할 수 없다고 한 친구 왜 생략할 수 없죠? 왜 생략할 수 없죠? 내 생략 내 생략이 안 되나요? 내 생략이 안 되나요? 내 생략이 안 되나요? 어 아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생략이 안 됩니까? 그거 생각할 시간 또 따로 드려야 돼요? 예 생략할 수 없다고 한 이유 생략할 수 있을 것 같다.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팩트가 뭐? 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생략할 수 있다고 한 친구 어 왜 생략할 수 있죠? 생략할 수 없다로 바꾼다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죽격인 것 같다 얘가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의 주어다? 어 환장하겠습니다 그냥 어? 환장할 노릇 환장할 노릇 여기에 있는 4개의 덱 중에서 니들이 안 배운 덱은 하나밖에 없어 어? 자 그러면 물어볼게 여기 있는 덱 중에 1,2,3,4 라 치자 이 덱 중에 니들이 안 배운 덱은 몇 번일 것 같아? 4번일 것 같다 4번일 것 같다 요거 지금 이 덱 아직 안 배운 덱이다 어 너는 안 배운 덱 뭘 것 같아? 2번? 2번 덱 아직 안 배웠다 이 덱은 배운 역사가 없다 어 몇 번 돼서 안 배웠을까? 3번 안 배운 것 같다? 그렇죠 3번은 아직 배운 적이 없죠 생략할 수 있다고? 어 요즘은 주격관계대명사도 생략하시나봐요 어? 요즘은 주격관계대명사도 생략해요? 아니요 어? 주격관계대명사도 생략합니까? 어?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내가 썼대 뭘 썼는데 책을 썼대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을 썼대 태양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주격관계대명사 형태적 특징 뒤에 뭐 나오니까 동사 나오니까 형태를 조심해라 어? 선생님 시제일치 안 이루어지는데요 개코같은 소리하고 있네 내가 책을 썼던건 언제일이야 그 책이 태양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건 팩트 어? 요즘은 주격관계대명사도 생략하시나봐요? 어? 뭔 생략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덫이 뭐하는 덫인지 분석을 못해요 끊어있긴 내가 여태까지 뭐하러 가르쳐놨냐? 어? 오케이 아 요즘은 목적격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게 되는 모양이네요 어? 목적격관계대명사 생략 못해요? 어? 내가 썼대 뭘 썼대 그 책을 썼대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을 썼답니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썼대요 어? 요즘은 목적격관계대명사도 생략 못합니까? 어? 어? 무슨 돼지인지 몰라요 난 감으로 찍고 앉았습니다 어? 이게 생략할 수 없다고? 어? 이거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보자 이거 1,2,3,4,5 해봐 어? 사형식 당연히 사형식이지 어 그러면 내가 한번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 문법적으로 그 그럼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르니? 어 어 뒤에 세글자 큰소리로 말해봐 진짜 어 뒤에 세글자만 큰소리로 말해보라고 어? 어? 요즘은 겁만드는 대시 명사절이고 목적어라도 생략이 안되나봐? 어? 뭔 생략이 안돼 생략이 안되기는 지금 배우고 있는 대시구만 어? 지금 겁만드는 대시인데 명사절을 이끄고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 있는데 도대체 왜 생략을 못하냐고 어? 이 대신 생략할 수가 없구요 자, he was a spy 어때? he was a spy 어때? 어? 완벽하지? 어?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드는 대시다? 겁만드는 대신데 이 대스를 보고 뭐라그런다? 동격의 대시라고 한다 동격의 대 뭐하고 뭐하고 동격은 뭐하고 뭐하고 같을 때 동격이라며 뭐하고 뭐하고 같다? 더 팩트하고 that he was a spy하고 같은 거다 he told me the fact 그녀가 나에게 진실을 말해줬다 어? 뭐 어떤 진실 그가 스파이였다라는 자, 이거를 흔히 뭐로 착각한다? 자, 선생님이 뭐 설명할 때 야, 니들 문법 해석만 가지고 문법 하면은 틀리는 경우가 있다 이럽니다 자, 이거 해석해보면 해석 밑에 써볼게 이게 구분이 안되는데 이 설명이 쓸모가 있을까 모르겠다 자, 그냥 나에게 그가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말해줬다 어, 사실은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을 말해줬어? 그가 스파이였다는 사실 이게 마치 지금 내가 뭐처럼 해석만 가지고 하면 얘가 뭐인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지? 해석만 가... 이걸 해석만 가지고 하면 마치 뭐로 착각할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지?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야 어? 응? 왜?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나 니들 머릿속 끝까지 한번 파들어가 봐야 되겠어 어?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착각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 그렇게 뭐... 내 설명을 잘 안 따라옵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그가 스파이였었다는 사실 얘가 마치 무슨 씨처럼 보이냐고요 어떤 씨처럼 보여서 어? 뒤에 주워있고 동사 있네 어? 그럼 이건 무슨 격이겠네 목적격 관계대명사겠네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겠네 더 팩트 사실 아니니까 어? 이거 위치로 바꿔 쓰고 아?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전부 다 골라라 위치 데이 덫 생략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어? 생략도 안 되고요 위치도 안 됩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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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위치도 안 되고 왜 생략도 안 됩니까? 그럼 뭔데 이게 동격의 데시라고요 이걸 왜 동격의 데시라고 하냐 하면요 이 문장 속에 뭐가 숨어있냐 이 문장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문장은 또 팩트 is that he was a spy가 숨어있다구요 어? 이거 뭐한 데시야 겁맞는 데시야 그러면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지 응? 그럼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생략할 수 있다 또 생략할 수 없다 아 못해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보호니까 됐습니까? 기다리라구요 니들 지금 덧 구분하는 거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멀고도 멀 머나먼 정글이다 알겠습니다 마시고자 자 그 다음 수진이 엄마가 요리사라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에서 스타브의 뜻이 뭐던가요? 굶주리다 됐습니까? 그럼 영영풀이는 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스타브의 영영풀이는 뭐 헝그리 뭐 헝걸 어 그렇죠 그런 단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enough food 겠어 not enough food 겠어 not enough food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겠죠 영영풀이에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수진이 엄마가 요리사라는 것은 사실이다 수진이 지금 이 문법이 뭐라고요? 제목이 전체 제목이 접속사라고요 접속사에서 신경 써야 될 거 뭐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안 읽고 뭐라고 읽었거냐 수진이 엄마가 언제 요리사라는 게 지금 요리사라는 게 언제 사실이다 지금 사실이죠 그 다음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죠 내가 언제 알아 지금 알죠 많은 사람들이 언제 굶주리고 있어 이거 왜 따지죠 그렇죠 이 문법이 뭐니까 됐습니까? 접속사니까 시제일치 꾸준히 틀리셨었죠 됐습니까? 그리고 주어를 되살려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 그 이프 왓시가 이 세상에 어딨나? 이프 유 그때는 이프 유 돈 왓시였지 뭐 어쨌든 왜 유가 없냐고요? 접속사가 왔는데 오케이 그래서 it is true 아이고 됐 수진이의 엄마니까 뭐 수진's mom is a chef coo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예 true 낫수진's mom is a chef 그래서 이 됐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생략할 수 없죠 이 똥개야 왜 생략 못해요? 주어니까 주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다 I가 No 하죠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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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이 문장에 아니요 물어봐요 물어보는 겁니까?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All of of 가 좋다구요 All of All of People Are Are? 쓸래? 어 하든지 All of People Starve 하든지 하든지 All of 하든지 Are Starving 대신에 그냥 Starve 를 쓰시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래서 이 됐은 생략할 수 있수 없어 당연히 있죠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야 너희들한테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이게 무슨 논지 구분이 되는지 자 그래서 여기서 줄을 걷습니다 68 하고 69 사이에 줄을 쭉 걷었죠 그 이유는 밑에 지금부터는 무슨 절이라고요 그렇죠 부사절이죠 케이비 케익 케이크를 만들면서 요리법을 확인해라 그래서 명령문이네요 체크아웃떼 레시피 와이 어휴 맥더 케익 하면 되겠죠 좋습니까 끝 근데... 어? while 두 번 쓸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지? 베키는 쇼핑하러 갈 때 엄마를 위한 선물을 살 것이다 그래서 When Becky goes shopping, she will buy a gift for her mom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거를 1번을 as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Check out recipe as you make the cake 오케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걸 보고 오케이,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라고 수업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라는 표현을 동시동작이라고 했었죠 동시동작 표현, 뭐로 하는? while로 할 수 있지만 as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곧 배울 문법에 대해서 잠깐만 어차피 3학년 1학기 아니면 2학년이 교재에 따라 좀 다르지만 뭐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뭘 배울 거냐 하면요 이 부분 이 부분을 게으른 놈이 나타나서 어떻게 만드는 걸 배울 예정이냐 하면 여기에 뭐가 생겼된거죠 이거 무슨 물이니까 명령물이죠 명령물이니까 여기에 뭐가 생겼된거에요 you 또는 you should가 생겼된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아 달라 같죠 그래서 얘를 게으른 놈이 나타나서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여기 쉼표 making the cake check out the recipe, making the cake 이렇게 만드는 거 배울 예정이고요 얘를 보고 이제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면 분사구문 이라면서 배울 예정입니다 뭐라고요 제목이? 제목 좀 더 하나 됐습니까? 이거 별로 내가 안좋아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거 그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그쵸 어 뭐도 있고 뭐도 있었더라 뭐도 있었고 뭐도 있었더라 또 이거 어떻게 생긴 거 얘기하는 거지 얘는 그쵸 이런걸 보고 분사구문 이라고 배울 예정이에요 뭔가 좀 뭐가 많이 사라지고 ing 붙이고 뭐 이런 것 같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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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펜 두군데 칠하라 그러면 어디랑 어디다 칠할 것 같아요 조심해야될 부분 두군데다가 형광펜 칠하라 그러면 어디랑 어디다 칠할 것 같아요 3번 3번 굿 구스랑 그쵸 이렇게 해놓고 뭐라그런다 시제일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문법적으로 시간에 시간에 오케이 도원 얘를 보고 왜 시간에 부사들이라고 얘기하는지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시간에 부사들인데 도대체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안됩니까 니 휴대폰한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언제랑도 말고 ям 너무 할 때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 할 때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응 이거 무슨 뜻이야? 나는 모른다? 이건 뭐하는거에요? 이건 뭐하는거에요? 어, 일본사다 아니 아, 그래! 간접인물이다 오케이, 웬 몇가지 웬이 있죠? 물어보러 웬 있고, 또 지금 배우고 있는 웬 있고, 또 응, 하나 더 있잖아 응 관계부사 세가지 웬 배웠잖아 의문사 응? 접속사, 지금 배우고 있는 접속사 모르장머리 찾아야되는 웬 그 다음 뭐 관계부사 핸드통 이거 뭐지? 이거 뭐, 얘는 뭐지? 얘랑 똑같은가? 여기에 얘는 지금 보르장머리가 있는건가 없는건가 얘는 보르장머리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을 컴스로 바꿔줘야 돼 왜 시간의 부사절이 뭔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는데 왠 던치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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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에 참 희한하게 너너눈다 이러면서 새끼들아 나 혹시 그거 모르는거 아닐까 어? 어? 난 혹시 그거 모르는거 아닐까 어? 나 그거 모르는거 아니야 혹시 어?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거야 지금 응? 어? 문법적으로 뭐라는 얘기인거야 얘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다는게 지금 얘가 뭐임을 증명하는거야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무엇임을 내가 증명하는거야 명사절임을 증명하고 있고 하는 일이 뭐다? 재료가 뭐다? 간접의문문이라고요 여기 돌..보리장불을 왜 따져 어? 그녀가 미래시재에 언제올지 나름 모른다니까 어? 이 왠은 몇번 왠이야? 1번이죠 이건 뭐하는 왠이냐? 관계부사죠 3번이죠 3번 나는 그때를 안되 어요 그때는 그땐데 누가 뭐할 그때 그녀가 올 시간을 알고있데요 음? 에에에에에에에에 regarding learning 괄호완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만듭 나는 뭐하고있는 중이었다?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다 When he called me He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그래서 뭐라고 묻겠다? 그래서 뭐라고 묻겠다? 맞아요? 뭐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세상에 Was you라는 표현도 생겼구나 새롭게 Was you라는 표현도 생... When were you reading a book? 이라고 물어봤더니 I was reading a book when he called me 내가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며 이게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볼래? 라는 걸 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방금 사각형으로 한 게 뭐임을 증명한 거야? 그쵸? 명사절 그쵸? 명사절 명사절임을 증명한 거죠 그쵸? 어? 명사절임을 증명한 거죠 얘가 간접 의문이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어? 명사절임은 암만 길어봤자 이 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됐습니까?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겠어 I heard a strange voice I heard a strange voice 나는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as I opened my eyes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난 눈 뜨면서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게으른 놈이 나타나서 뭔 짓 할 것 같아 한번 예상해 보자 게으른 놈이 나타나서 뭐부터 확인하냐 이 행동한 사람하고 이 행동한 사람이 동일인지 확인합니다 일단 아 그쵸? 시혈 등 흘림 어 스트레이비스 어 좋은 의견입니다 또 게으른 놈이 나타나서 뭔 짓 할 것 같아 백민준 이렇게 만들어버릴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게으른 놈이 나타나서 뭔 짓을 하냐 opening my eyes I heard a strange voice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만들어버린다고? opening my eyes I heard a strange voice 이렇게 만들어버린다고요 니즈에 드는거 하고 정답이 나와 대답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니들은 지금 감히 무슨 절에다가 주절에다가 뭔 이상한 게으른 짓을 해버렸죠? 주절에다가 게으른 짓을 해야 되겠어? 그쵸? 게으른 놈이 나타나서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버린다고? 오프닝 마이 아이스 오프닝 마이 아이스 오프닝 마이 아이스 아이허드 스트레인지 보이스 이렇게 만들어버린다고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칼질 몇 번 한 거죠 칼질 동일인이 한 행동이가 칼질 몇 번 칼질 두 번 그리고 남아있는 거 동사인데 동사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버리고 있어? ing 형태로 바꿔버리죠 얘를 보고 뭐라고 할 거라고? 분사구문이라고 할 거고 분사구문은 분사하곤 다른 문법입니다 여기 분사에 대한 문법은 여러분들 다 했잖아 그치? 어 분사에 대해서 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 배운 거 하지? 복습 좀 하자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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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사바 친구지 어 어 학교 다닐 때 분사분사 그러면 날 분신사바만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별로 좋아하는 용어가 아니야 분사 분사 분사에 대해서는 다 배웠잖아 어 인사 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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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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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주절부터 시작했죠? 그저주절부터 시작했죠? 주절부터 시작하나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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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주절, 종속절의 개념이 있는지 아닌가 확인해 보고 싶었어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주절, 종속절을 구분할 생각인데요 어? 어떻게 할겁니까? 하나하나씩 내가 다짐을 받아야 되겠어 내가 뭐 가르쳐주고 나서 다음번에 어떻게 할건지 물어봐야지 어떻게 주절, 종속절을 구분하실 예정인가요? 뭐 방법은 많아 어? 근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주절, 종속절을 구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니가 관찰한 결과를 좀 얘기해봐 한 명씩 물어볼게요 어떻게 주절, 종속절을 구분할건지 어떻게 구분할건데? 주절하고 종속절을 구분하는거 그게 똑같은 얘기지 뭐 어 응 주절하고 응 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요 음 좋은 방법이네요 어, 또 어떻게 할건데? 어? 어떻게 할건데?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공부하면서 때때로 음악을 듣는다 주절부터 시작할래? 종속절부터 시작할래? 너는 종속절부터 시작한다? 너는? 어 노, 구독 debts ㅠ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거 주절부터 시작된거야? 종속절부터 시작된거야?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 얘들 둘이를 보고 공급적으로 접속사라고 부르죠 OK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확인하겠죠 그쵸 그래서 칼질 왼쪽에다 합니까? 오른쪽에다 합니까? 여기다 칼질한다고? 칼질 몇번 한번 해서 만든 문장 I calling Jim He didn't answer 그쵸? 그러면 얘는 같은 행위자야? 다른 행위자야? 같은 행위자죠 칼질 몇번? 두번 만들어준 문장은? stunning 심표 He sometimes listening to I listen to music 됐습니까? OK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고? 다음번에 분사구부는 니가 만들어보는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분사구부는 시험문제는 어떤식으로 시험문제 나오냐 다음중 동사의 형태가 올바른거 빈칸의 동사의 형태가 올바른걸 고르시오 접속사가 있는 부지런한 문장인지 접속사가 없고 행위자도 날라가고 뭐 막 엉망깅창으로 막 게으름놈이 칼질 막 한번두번씩 한 문장인지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는 달라져야되겠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자 Before, After, Until, Since 에 대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Deep이 못오는 이유는 Think Deeply 의 뜻이 뭐고 깊게 생각해라 그렇죠 깊은 생각해라 라고도 하잖아 어? 깊은 생각해라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깊은 생각해라였으면 Think Deep이 맞나? 깊은 생각해라 깊게 생각해라 깊게 생각해라 뭐 같은 얘기하는거잖아 깊은 생각해라 라는 한글 표현해 아네 하잖아 그러면 그때는 Think Deep인가? 오케이 이 자리에 올 녀석이 할 일이 뭐야? 할 일이 뭐냐고 Think 를 꾸며줘야 되겠죠 그럼 어떤 하다가 돼야 돼? 어찌 하다가 돼야 돼? 오케이 그래서 해석만 가지고 제발 좀 생각하지 마시라구요 깊은 생각해라 어? 하잖아 어? 그러면 되네 깊은 Deep Deep게 Deeply 그러면 Think Deep도 되고 Think Deeply도 되겠구나 가 아니구요 영어 문법에서는 여기는 형용사다리가 아니고 부사다리니까 부사 형태를 써야되겠죠 오케이 Think Deeply Before you make a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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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뜻은 뭐다? Before you make a choice 의 뜻은 생각해라 아니면 생각해라 더 생각해라 네가 선택하기 전에 됐습니까? Make a choice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Until my uncle comes back I will stay here 그래서 누가 언제 뭐할때까지 나의 삼촌이 언제 뭐할때까지 미래에 도와올 때까지 나는 여기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케이 현재 돌아올 때까지 아닙니까? 아니요 리딩된 걸 못 봤어요 됐습니까? 삼촌 지금 돌아올 시점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네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교재가 틀렸죠 will come back 윌 컴백으로 바꿔야되겠죠? 아니요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왜 comes back 인지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지 선생님이 수업할때 살짝 얘기했죠 그쵸? 오케이 준비해 주시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니가 너는 손을 씻어야만 돼 니가 저녁식사하기 전에 while you eat dinner 하면 되게 웃기겠다 그쵸? you should wash your hands while you eat dinner 하면 되게 웃기겠죠? 그쵸? 그치잖아 그쵸? 맞죠? 되게 웃기죠? 입에 거품이 들어간다 입에 거품이 들어간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레이첼 has been interested in stars since she was 10 years old 그래서 계속하면 뭐다? 레이첼은 10살 때 10살 때 이후로 별에 관심을 가졌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표시하고 뭐 뭐라고 물어볼지 준비해 오라 했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물어볼지 준비해 오라 했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겠다 How long Has Rachel been interested in stars 됐습니까? 오케이 How long 에 대한 대답 여러분들 몇 가지 배웠다? 두 가지 배웠죠? 그쵸? 그쵸? 10년동안 그쵸? 10년동안 ㅎㅎ 미래에 떠난 이후에 네 삭님 그쵸? 과거에 떠난 이후에 나는 미래에 청소할 계획이다 Mart 8 다 먹 Finding 하 내게 손님들이 미래에 떠난 이후에 나는 미래에 청소할 계획이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요? 너가 방금 이 묻는 말을 만들면서 이 부분이 문법적으로 뭐임을 증명했어? 시간의 부사절임을 증명했고, 보장머리를 그러면 따져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손님들이 미래에 떠난 이후에 나는 미래에 청소할 계획이다. 오케이. 칼질 누가? 누가 다섯 살 일때부터? 내가 이거 왜 자꾸 적고 있죠? 문법적으로 선생님이 없는 이 말을 자꾸 쓰는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주세요. IMG 쓰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 자, 또, 내가 이건 없는데, 우리가 이거 쓰면 오히려 우리말로는 어색한데 왜 자꾸 쓰고 있죠? 나는 이 세상에 한국 사람 중에 도대체 누가, 나는 내가 다섯 살 일때부터 영어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나는 다섯 살 일때부터 영어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내가 다섯 살 일때부터 영어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근데 없고, 오히려 쓰면 어색한 이 말을 왜 자꾸 쓰고 있죠? 영어에서 그렇게 쓰고 있지. 어? 영어에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이다. 어, 조금 더 채워놨으면겠는데? 왜 그렇죠? 어색한. 응? 네가 아까 전에 나한테 욕먹은 이유죠? 이게. 응. 추워. 응. 이과의 제목이 뭔데? 이과 전, 이 챕터의 제목이 올라가. 접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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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 주어가 있어요. 크흥흥. 이, 이 되게 머릿속에 이상하게 넣어놨는데요? 크흥. 뭐? 아, 주어랑 도민사. 그 얘기에서 이제 주어를 빼먹을 수 있습니까? 쓰읍. 뭐 좀 이상한데? 접속사 이럴때만큼 주어 동사 써야 되는 거야? 접속사 없으면 주어동사 안써? 저 아주 시대의 일치 계속 너는 왜 그 핵심을 안 두드리고 그 옆만 계속 두들기고 있냐? 어? 핵심을 두드려야 될 거 아니야 접속사가 있으면 주어동사가 두번 등장한다구요! 됐습니까? 네 좀 있다가 뻔하게 내가 뭐 물어볼거지 알죠 내가 좀 있다가 그거 물어볼거 아니야 그쵸? 그럼 마음속에 준비해놓으면 되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할 수고 이번에서 외워야 할 수고는 뭐던가요? 이번 표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수고는 뭐가 있던가요? 룩오버 룩오버 룩오버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살펴보다 확인해보다 오류가 있는지 아닌지 제대로 됐는지 잘 된건지 잘못된건지 살펴보다가 뭐다? 룩오버 됐습니까? 아 유 샌드 유 샌드 샘 잇 잇 잇 안 돼. 안되는 이유 노래 불러주세요 Give it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You send it to Sam 지금 우리가 뭘 따지고 있는건지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는가 같은 표정의 친구가 있어서 아님을 증명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거죠? 응 그게 뭘 하는거냐고 오 그렇지 됐습니까? 얘는 삼형식으로 밖에 표현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직접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사형식 표현이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동생한테 고맙다 하시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X는 뭐지? 뭐였지? 아 틀렸는지 아 아까 You send Sam It이 온지 X인지 하라던거였구나 그 다음 오케이 음 여기도 관로하고 뭐좀 해야죠 그쵸? 어디다 관로하고 뭐라고 쓸까? 여기다가 니가 니가 Sam에게 그것을 보내기 전에 그 서류를 한번 더 살펴보아라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5kg을 줄일 때까지 계속 운동해야한다 여기 관로하고 어디다가 뭘 쓸까? 너는 어디다가? 너는 5kg을 고치는게 좋겠다 또 이것도 니가 5kg을 줄일 때까지 너는 계속 운동해야 된다 우리가 자꾸 이 짓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다고요? 접속사는 주어 아 두 번입니다 음 주어는 생략해도 되는거죠? 아니요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법적으로 오케이 내가 5살 일때부터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하면 I have studied English since I was five 그래서 그래서 송보 니가 이제 해줄 차례다 그래서 뭐? I have studied 아 I I 응 스위치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러네요 I have I have I have I have I have I have I study I I I have I have I have I have I have I have 니가 니가 할 부분은 여기구요 니가 할려고 하는 짓은 I was studied English I was 뭐 이상한거 막 한다 나는 학습당했대 I was studied 나는 외계인한테 납치 됐어? I was studied 어? 어? 아 똑같은걸로 아 아까전에는 잘 하더니 아까전에 내가 헤브 PP 했을때 완료건 계속결권이 따졌잖아 그래서 내가 이미 기대했잖아 넘어갑시다 계속이겠지 뭐 그 다음 계속해서 쌤에게 보내기 전에 그 서류를 한 번 더 살펴봐라 명령문으로 시작하네요 그래서 뭐 Look over the paper once again before you send it to Sam 됐습니까? 여기 before만 넣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Look over the paper once more 선생님 아까 니가 그것을 썼는데 이거 다 어디갔어요? 이거 무슨 문이야? 명령문에선 당연히 뭐가 주어인 유가 생략되죠 뭐 굳이 유를 굳이 쓰고 싶다면 You should look over the paper once more before you send it to Sam 이렇게 표현하시던지 어떻게 표현하시던지? Look or 저러고 있죠 방금 했는것도 모르고 있는데 뭐를 기억나겠어요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식으로 공부하죠 그쵸? 그쵸 학교에서도 이런식으로 공부하죠 방금전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설명하신거 그쵸? 잘 듣고 있는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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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성적이 좋은이윱니다 그쵸? 그쵸? 아이가 그래서 You should keep walking out until lose 5kg 그래서 언제 계속 워크아웃 해야돼 언제 계속 운동해야돼 현재 현재 또는 미래 해야된다 언제 5kg 뺄때까지 뺄때까지 미래에 5kg 뺄때까지 그래서 여기에 절대로 Will 넣고 쉽지만 넣지 말라구요 됐습니까? 관로안에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Say Waited Until The rain Stopped 그래서 Say가 기다렸다 비가 그칠때까지 무슨 시제 기다렸어? 과거 시제 오케이 무슨 시제 멈출때까지 과거 시제 멈출때까지 오케이 We took a walk 우리가 무슨 시제 뭐했어? 과거 시제 산책을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After we had dinner After we had dinner 우리가 무슨 시제 저녁식사한 이후에 과거에 저녁식사한 이후에 우리는 산책을 했다 오케이 Take a shower 명령분이네요 뭐해라 샤워해라 Before you go to bed 니가 무슨 시제 자러가기 전에 미래 시제 자러가기 전에 현재 샤워해라 과거에 자러가는데 어떻게 밥에 샤워해라 그래서 Before you will go to bed 하면 안된다구요 I have lived here 나는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여기 살았다 Since I was born 내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가 본인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야 출생 고양 출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거죠 영어로 고양이 뭘 것 같아요 또 캣이라 그러지 왜 또 캣이라 그러지 왜 홈타운이라 하겠죠 영어로 고양이 뭐라구요 오케이 그는 떠나기 전에 그의 가방을 그가 언제 떠나기 전에 과거에 언제 가방 꾸렸다 아 미래에 떠나기 전에 과거에 꾸렸었다 얘 얘기가 옳거죠 州 그가 과거에 떠나기 전에 과거에 가방 쌌답니다 중절부터 시작 할래 중절 BACK 주절부터 시작할래? 종소절부터 시작할래? 종소절부터 시작해봐? 이때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쉼표 하시구요 래프트 하는 행동과 팩 하는 사람이 동일인이야 동일인 아니야 응 동일인이야 동일인 아니야 동일인이죠 칼질 몇번 칼질해서 완성시키면 흠 흠 흠 위빙 히팩 디스 백 지금 너는 주절부터 종속절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응 오케이 분사절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게으른 놈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의미가 많이 없습니다 눈치가 빨라야지 아 이거 떠나기 전에구나 라는거 알 수 있습니다 떠나는 마치 뭐처럼 보이냐 떠나는 중 그는 가방 쌌다 처럼 보입니다 떠나는 중인 아니면 떠나는 것 그는 가방 쌌다 아 눈치껏 떠난 이후에 떠날 때 떠나기 전에 만약 떠난다면 중에서 뭐가 제일 잘 어울려 그래서 얘가 원래 이 문장이었다는걸 찾아내야 되구요 그래서 분사구문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 독해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도대체 뭘까 여기에 뭐가 숨어있는걸까 라는걸 무엇껏 눈치껏 센스껏 독해 능력껏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케빈은 버스가 오는데까지 누가 책을 읽었어? 그가 그가 됐습니까? 뭐 케빈 남잔데 뭐 그가 그러면 안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 버스 올 때까지 무슨 시제 읽었어? 미래 시제 그쵸 미래 시제 올 때까지 과거 시제 읽은거는거 아 과거 시제 버스가 과거에 올 때까지 과거에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이걸 적을 필요가 없네? 이걸 적을 필요가 없네? 그리고 좀 이따가 칼질 한번밖에 안할거죠? 그렇잖아 주절부터 시작할래? 종속절부터 시작할래? 주절부터 시작할래? 주절부터 시작하게 해보세요 아 종속절 정속절부터 해보세요 하아 씨 아무것도 없네 알다 아 언틸 아 케빈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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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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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니 난 이제 케빈 레드 더 구? 언틸 더 버스 잘 잘했어 태세 좋아 난 좋아 그 다음 뭐? 아 언틸 버스 아씨 아 네 오케이 그거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아